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진격을 계속해왔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속한 군사 행동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항구도시 헤르손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추가 징집을 통해 13만 3천 명의 병력을 모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국영신문에 게재된 관련 법령은 예비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연방법에 근거해 징집 대상이 되는 18살에서 30살 사이에 러시아 국민이 그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징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투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러시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마크 류터 네덜란드 전 총리가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리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2년 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집단 방어와 억제의 측면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역량 간 격차를 좁히며 나토가 설정한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13년에 걸쳐 네덜란드 넷 4개의 연립정부를 이끌었던 류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안과 아울러 회원국들이 방위비 수준을 연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등 전임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겹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임기를 연장했던 옌스 스톰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로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오늘 일본 국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차기 총리로 내정됐던 이시바 총리는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461표 중 291표, 참의원 242표 중 143표를 얻어 총리직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집권 자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회복과 당내 분열 극복, 그리고 경제와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도전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새 내각 인선에서 방위상의 11선 중의원 출신 나카타니 겐, 외무상에는 9선에 이와야 다케시를 임명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오는 4일 정책 연설에 나서며 27일 총선거 실시를 위해 15일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전날 밤부터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작전 노던 에로우즈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이 지역 마을들을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같은 방식의 침공장소로 사용할 준비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상작전은 헤즈볼라의 역량을 해체하고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군사활동이며 민간인이 아닌 헤즈볼라의 거점을 표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표적과 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공수, 특수전, 기갑부대를 투입한 지상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군과 포병전력이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레바논 영토 진격은 지난 2006년 양국 간에 벌어진 전면전 이후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늘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된 데 대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위협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오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에 대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한미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이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가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전략사령부도 국군의 날을 맞아 창설됐다고요. 전략사령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될 전략사령부가 일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전략사령부 출범이 많은 난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한국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합니다. 아울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과 공조해 미한 핵 제대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됩니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진영승 공군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기자,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전략 무기들이 선을 보였다고 하던데 어떤 무기들이 등장했습니까? 먼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9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현무5의 탄도 중량은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무5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지만 탄도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에서 5500km급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는 게 한국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밖의 3축 체계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수단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과 킬체인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35A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군 측에선 행사에 참여한 무기 체계는 없었나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가 행사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이 전략폭격기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관미군 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운영하지 못하지만 최대 57톤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채경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B-1B는 핵무기는 현재 탑재하지 않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평양의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무기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사시 가장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전략무기가 B-1B거든요. 김 기자, 북한에선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런 미국 전략 자산 전개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송 부상은 국군의 날 행사에 앞서 1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이번 행사에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부상은 미 해군 최신 핵 잠수함에 이어 미 공군의 3대 공중전략자산의 하나인 B-1B 폭격기가 국군의 날 열병식에 맞춰 조선반도 상공에서 시위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핵 전략 자산들을 항시적으로 들이밀려는 펜타곤의 대결적 기도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에서 언급된 미군 핵 잠수함은 지난달 24일 부산에 입항한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버먼트로 당시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북한이 계속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김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의 예고 없는 전략자산 전개가 악습으로 고착된 이상 그에 상응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성격의 행동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돼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초래되는 임의의 안보 불안정 형세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예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 표현 수의와 어법으로 미루어 당장 전략 도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말로 위협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단기적으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려 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권을 위한 수단이며 미국의 어느 행정부와도 핵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공조는 정당한 방어 조치라며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대사는 30일 제79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이 70년 넘게 북한을 적대시하며 핵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에서의 역사적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의 논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 그룹 NCG를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 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가 미국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의 연설은 약 15분 동안 진행됐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을 비난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이후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모든 나라의 연설이 끝난 뒤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악마화하며 핵무기 추구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부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와 억제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다른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라고 김 차석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한 연합 훈련을 문제 삼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당시 BOA에 미한 및 미일 간 군사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이는 유엔 안부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삼재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건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뒤 발표한 의장 성명을 비난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논의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대신 도발 범위와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확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4일 유엔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을 통해 7개국 집단의 외무상들이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다 못해 그것을 포기하라는 황당, 무게하고 주제넘은 망언을 쏟아놓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어 G7 의장 성명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자 난폭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 국법을 침해한 G7의 죄악은 철저히 계산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갖췄다는 현실을 기반해 군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러시아란 새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전면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8일 비호의 워싱턴 톡에 출연한 에이브로헴 덴마크 전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안키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은 북한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공범으로 지탄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판다 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을 시험한 게 세계 정상들의 1차적 우려가 아닐까요?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이 사용된 건 실제 작전에서 사용된 첫 사례죠. 하지만 먼저 언급해야 할 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미사일을 북한이 수출하기 전에 이미 자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은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미사일들이 잘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2023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평양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이 점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망이 밀집된 환경에서 미사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그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분명 북한이 미사일 역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덴마크 전사님 고문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대량으로 무기를 수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세요? 최근까지 정부에서 일하셨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냉전 시기부터 중동의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공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역사를 가진 셈이죠. 최근엔 후티반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예도 봤죠. 후티반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불방 무기 시장에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해서요. 또한 북한 경제에 필요한 자금과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IAEA 관계자로서는 전례 없는 발언이었는데요. 판다선임 연구원님, IAEA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현이 북한 비핵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이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와는 구분됩니다.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암시하니까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그저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적어도 군사기획자나 정보당국 사이에서는 전혀 논란이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영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과의 전쟁에 맞서 싸울 계획을 수립할 때 말이죠.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과 명백히 상충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고충이라고 생각해요. 비핵화라는 열망적인 목표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열망적이 되고 비현실적인 목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와 위험 감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역량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하죠. 그래서 전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비핵화 노력을 실제로 훼손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 잘 맞아떨어집니다. 덴마크 전 선임 고문님,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육이란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이 논의가 사실상과 법적으로의 차이 같은 의미론적 논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현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이원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죠. IAEA는 현재의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런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과제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스스로 이탈했다는 겁니다. 판다 연구원이 녹화 전에 언급했던 중요한 사항은 북한은 IAEA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정말로 신경 쓰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IAEA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판다 연구원이 말했듯이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판다 선임 연구원님, 미국 내에서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의 명백한 전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당적으로요. 정책의 변화는 없지만 예전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동맹과 미국 본토 모두의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군비 통제라고 하면 종종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와 했던 방식, 수십 년간 공통된 용어와 접근 방식을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비핵화 과정과 군비 통제 또는 위험 감소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매우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의 ICBM 기지나 전술 핵목이 저장고에 들어가 그걸 해체하거나 불능화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단 우리가 늘 비핵화 외교에서 말해왔던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북한의 원심분리기를 불능화하고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와 군비 통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보는 잘못된 딜레마가 생겨난다고 봅니다. 두 가지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우리가 비핵화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파트너인 한국을 스스로 제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변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변화된 환경과 급증하는 위협에 적응하려면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전 고문님, 만약 미국이 북한과 군비 통제를 추진하면 한국 내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한국이 핵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과는 매우 다른 별개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다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군비 통제든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든 매우 비슷해 보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이완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인 합의 없이도 중국과 수십 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죠. 타이완 문제는 오랫동안 걸림돌이었지만 1970년대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도 유사한 외교적 소환을 발휘해 그들과 관여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동맹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김정은은 두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참관했고요.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판다선희 연구원님,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애초에 재래식으로 고강도 전쟁을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미 정보 당국도 기밀이 아닌 환경에서 이를 언급했죠. 북한이 열세를 핵무기로 보완하려 한다고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북한이 그렇게 하는지 한동안 논의해 왔지만 이제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수출 고객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비행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하니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최근 김정은이 시험을 참관한 미사일이 4.5톤의 탄도를 탑재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숫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도 4톤급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 2톤급 탄도를 장착한 현무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몇 달 뒤 북한은 2.5톤급 핵탄도를 장착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많은 것들이 북한이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역량이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신호 말이죠. 이것이 북한의 국방 활동과 미사일 개발의 전통적인 동력이었으며 이번에도 바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핵무기는 강대국 간의 좋은 억제 수단이지만 실제 사용에는 높은 장벽이 있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결정지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북러 군사협력은 재래식 무기 분야가 전략 무기 분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덴마크 전 고문님, 그래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데 더 적극적이지는 않을까요? 러시아는 틀림없이 전략 무기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더 공유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역량이 강화된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핵 능력이 더 강화되는 건 어느 순간 러시아와 중국 등 모든 주변국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재래식 전쟁을 치른 여러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여러 전쟁들 말이죠. 이런 충돌들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전쟁입니다. 하지만 모두 핵 억지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규모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죠. 제가 북한과의 잠재적 충돌에서 우려하는 건 북한의 매우 제한된 재래식 전력과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압도적인 재래식 역량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그들의 전쟁 수행 역량에서 임시방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핵과 생화학, 무기 사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부적분을 메우기 위해 그 선을 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고요. 대마크 전 고문님,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에 대해 경고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북한은 우리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의 휴일이나 중요한 날짜에 맞춰 실험과 도발을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북한의 세임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은 최근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에 훨씬 집중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시될 수 없는 존재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험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결집해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한 실험을 규탄하는 것이죠. 핵실험 시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합리적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이그라엠 덴마크 전 국방장관 오커스 선임 고문과 안키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백악관은 기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나토가 더욱 강력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와 나토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0일 일본 측에서 제기된 아시아판 나토 창설 제안과 관련해 나토는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나토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나토는 확실히 더 강해졌고 앞으로 우리는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난 3년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노력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며 나토는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 대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와 군사협력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바이든 행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여름 미일 양국이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군 사령부 신설 방침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히 양국 군대 간 협력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8시기로 일본 집권자민당 신임 총재 겸 차기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핵 공유와 핵무기 반입,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괌에 자위대 훈련기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나토는 회원국 중 한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필요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원법 구조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방위원 측을 고수해 왔으며,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나 전쟁 개시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평화안전법제를 개정해 자위권을 일부 확장했고, 동맹국이나 인접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 목적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계로 일본 자민당 총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기 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이 다르고, 집단 방해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밝힌 미한일 협력 의지는 향후 3국 공조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대사항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기구를 아시아에 창설하자는 이시바 시계로 일본 자민당 총재의 구상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프리 호넝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시바 총재가 차기 일본 정부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참여국들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공통된 대응 방식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호주 모두 중국과의 관계가 다르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크게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호넝 연구원은 나토는 집단 안보에 대한 합의의 기반에 작동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집단 방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총재는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례라는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틀 안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시바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3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너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며 중국이 보복할 경우 아시아판 나토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시아의 집단 안보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와 화상통화에서 일본의 역사적 이유로 인해 아시아에서 다자 안보기구를 창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미한일 삼각공조 역시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미한일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긴밀해졌지만 아직 정치적 전환기를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집단적 자위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비상사태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스카보러 암초 또는 타이완에 대한 움직임과 관련돼 있고 한국의 방위 비상사태는 북한의 핵 또는 재래식 도발과 관련돼 있어 두 나라의 방위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판 나토에 타이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판 나토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이론적 실험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이시바 총재의 구상에 대해 일본의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집단 방위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며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선장 5조는 한나라에 대한 공격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 호주를 도울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개정된 안보법에 따라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시계루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 내에서 미국과 핵 공유 및 미국 핵무기의 영내 반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프리 호낭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국내에서 많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새 정부의 결정 시기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핵 공유에 대한 미국의 반대도 핵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호낭 연구원은 아베 총리가 암살되기 전 미국과의 핵 공유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그 아이디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 역시 미국은 현재로서는 핵 공유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이시바 총재의 중국 핵 프로그램 억제력 강화를 위한 우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억제력 효과에 대한 공개적 의문 제기가 의도치 않게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낭 연구원은 이시바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다자기구를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낭 연구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같은 동맹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같은 구체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오키 나오코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 이시바 총재의 아이디어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 조율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시아판 나토를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협력 범위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쟁 발생 시 영내 대공 미사일 방어 협력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동해에 더 많은 함정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언젠가 한국당에 일본군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한국인들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아시아판 나토 전에 이런 단계적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이시바 총재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미한일 협력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이후 한국의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 간보는 이시바 총재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이 몇 년 후에는 선견 지명과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 간보는 현재로서는 그의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시바 총재는 미국과의 동맹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견은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옵서버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42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중국은 제재와 압박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 방지 기구 APG가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베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만장일치로 박탈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30일 밝혔습니다. APG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확산 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 기구 FATFA 아태 지역 기구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4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확산 금융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APG 옵서버 지위를 우선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번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옵서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 사항은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수용, APG 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조, APG 활동 참여와 기여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APG 총회는 북한이 다음 해까지 APG에 대한 아무런 관여가 없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옵서버 지위가 논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 총회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별도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APG 운영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옵서버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 지위에 대한 검토와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PG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북한의 옵서버 지위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UN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 등을 시도했지만 올해 9월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팡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제재와 압박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중국도 북한의 지위 박탈 결정에 동의했느냐는 BOA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한 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원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일관되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사국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이 백신 운송과 보관을 위한 저온 유통체계, 콜드체인 장비 등 160만 달러 상당의 대북 물품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 물품들이 언제 북한에 반입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산화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 유엔 아동기금이 신청한 콜드체인 장비와 위생 식수지원 프로그램 관련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북한에 반입될 물품들은 총 115정, 금액으로는 약 167만 달러에 달합니다. 1718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23일자 서한을 공개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면제 승인 물품은 크게 두 가지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과 위생 식수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프로그램 관련 제재 면제 물품에 대해 유니세프가 집중 관리하는 50개 지역의 포괄적 응급산과 신생아 서비스와 기본 응급산과 서비스 현장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물품으로는 백신 보관을 위한 워크앤 콜드룸 2대와 부속품, 온도 유지 장비 등 32종이 포함됩니다. 일부는 백신이 접종소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생과 식수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은 총 83종으로 수압 게이지, 필터, 우물 드릴 파이프, 공기 정화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니세프는 이 장비들을 통해 북한 주민 1만 263명과 유치원 2곳, 유아원 2곳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엔진, 고속 충전 장치인 슈퍼차저, 윤활류 등도 면제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서한에서 국제직원들은 지원 물품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제재 면제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재위는 이번 유니세프 제재 면제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내년 9월까지 관련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던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지원 물품의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이번 제재 면제 물품이 언제 북한에 도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 노동당 직속으로 1959년에 설립된 북한의 최대 미술 창작사인데요. 이 기구 소속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과 한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기구를 북한의 핵 개발 등 불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버리 창구로 지목해서 지난 2017년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이후 한국 정부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거래할 경우 테러 자금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작품이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사실은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화방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벽개수라는 작품을 배송비를 포함해 95만 원 미화로는 약 730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만수대 창작사 작품 150점을 경매에 붙여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임을 알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매매하는 행위도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보리 제재와 국내법 제정 이전에 반입된 제품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에 구매했고 한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수대 창작사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기독교 방송은 만수대 창작사 화가의 작품이라도 유엔의 제재 결의나 한국 내 관련법 제정 이전에 반입됐거나 제재 결의 이후라고 해도 중국을 거쳐 반입될 경우 북한산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등 회색 지대가 폭넓게 존재해서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가 지난달에 전체 누적 생산량 1억대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고 정주영 회장이 지난 1967년에 설립했는데요. 9월로 자동차 누적 생산량이 1억대를 넘어섰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 57년 만이자 1976년에 해외 수출을 시작한 지 48년 만에 거둔 위협입니다. 현대차가 창립 57년 만에 생산량 1억대를 달성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에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생산량 1억대를 달성한 업체는 토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니산, 혼다 등이 있는데요. 1억대 생산을 달성하기까지 토요다는 63년, 폭스바겐 69년, 포드와 니산은 각각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세계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빨리 1억대 생산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세운 겁니다. 역시 현대자동차 하면 포니 자동차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 포니는 1975년에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로 생산되면서 전국민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른바 마이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포니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판매 첫 해에 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한국 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 44%를 기록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두 대 중 한 대가 포니였던 셈입니다. 포니는 1976년에는 한국 승용차 최초로 해외에도 수출됐습니다. 현대차가 처음 생산한 자동차가 포니인가요? 아닙니다. 회사 창립 1년 만인 1968년 11월에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코티나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포니는 한국 자동차 개발 역사상 최초의 국산 차량인데요. 이를 통해서 현대차는 1986년에 전 차종 100만 대 생산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996년에 천만 대 생산을 달성했고요. 티르키아와 인도, 미국 엘라바마, 체코 등 해외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면서 2013년에는 누적 생산량 5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현대차가 생산하는 승용차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가장 많이 팔렸나요? 아반떼입니다. 무려 1,537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어서 엑센트, 소나타, 산타페 순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아이오닉5 등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1억 1번째 생산 차량으로 정하고 출차 세리머니도 가졌습니다. 전기차의 향후 회사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요.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신환경차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신기술 차량에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의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c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B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